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1번째 데이터 회선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선을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전용 회선 및 교환 회선이라고 나오는데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직접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오류가 적어요.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교환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기에 의해서 상호간에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앞에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발전기 돌려가지고 교환원이 이렇게 꽂아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교환 회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다 하겠죠. 그래서 회선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환기의 총 용량이 50개예요. 전화기 설치 대수는 100대입니다.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회선은 어떤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회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속도가 느린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회선 구성 방식은 우선 점대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얘네 대표적인 형태로는 이제 성형이 돼요. 성형. 스타형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대점이니까 메인하고 서브하고 1대1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다중점이라고 하는 건 버스 형태가 됩니다. 버스 형태로 이렇게 선 하나에 여러 개의 단말들이 연속해서 연결이 돼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얘를 다중점.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멀티드롭이라고도 해요. 다음에 이제 회선 다중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개의 단말기를 다중하기, 멀티플렉싱이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식을 회선 다중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회선 교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음성 전화만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 통신 회선 연결이 선행돼야 되는 거. 교환원이 꽂아주는 거.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고정된 대역폭 전송 방식으로 일정한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므로 두 가입자가 동일한 전송 속도로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회선 하나를 아예 임대하는 거예요. 통한 동안에는 송수신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전송된 데이터에 있어서 에러 제어, 흐름 제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된다. 회선 교환 방식은 크게 공간분할 방식과 시분할 교환 방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공간분할이라는 것은 다수의 접점, 교차점을 이용해서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이래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긴 일반 전화 회선 교환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시분할은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시간별로 쪼개서 다중화하는 방식이고, 앞에서 우리 봤었죠? 시분할, 다중화기. TDM 버스 교환 방식, 타임 슬롯 교환 방식, 시간 나중화 교환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 제어 신호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감시 제어, 주소 제어, 호정보, 호는 연결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망 관리 제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회선 교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죠?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선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시간에. 근데 이게 동일한 시간에 같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쪽 교환 방식입니다. 보낼 애들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메시지 형태로 쪼개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애들 순서대로 해도 되고 어떤 우선순위를 주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바로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저장, 받아가지고 버퍼에다 저장했다가 전송하는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됩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렉이 걸리죠. 렉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시점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저녁 8시, 9시만 되면 인터넷이 느려지곤 했어요. 저희 집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된 회선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각 메시지마다 수신 주소를 붙여서 전송함으로 메시지마다 전송 경로가 다르게 전송이 되고요. 네트워크에서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메시지 번호, 전송 날짜, 시간 등과 같은 정보 메시지에 포함을 해가지고 전송을 가능하대요. 자, 근데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크기가 아닌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야, 너 거기 책, 무슨 책 가지고 와. 각각 단말에서 요청되는 메시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긴 애를 보내게 되면 짧은 애를 보내는 게 오래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불공평해.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메시지 단위로 하지 말고 패킷이라고 하는 약속된 크기로 잘라서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일정한 길이 전송 단위인 패킷으로 나눠가지고 전송하는 거예요. 일정한 데이터 블록에 송수신 측 정보를 담은 것을 패킷이라고 하고 다수의 사용자 간의 비대칭적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므로 모든 사용자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게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자, 전송에 실패한 패킷의 경우 재전송도 가능하고요.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하므로 패킷별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대요. 패킷마다 헤더를 추가해 주셔서 보내야 되니까 이건 메시지 교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 PSDN이죠. 데이터 네트워크라고도 한다. 경로 설정 방식에 따라서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으로 나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쯤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전송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회선 교환 방식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축적 교환 방식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 얘네는 메시지 교환 방식에 뭐가 있는지 모르셔도 되고 패킷 교환 방식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다. 자, 데이터그램 방식과 또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좀 좋으실 거예요. 이게 스키마죠, 바로. 자, 그럼 이제 가상회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본 회선 교환 방식을 따라서 한 거예요. 대신에 가상으로 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단말기간에 논리적인 가상회선을 미리 설정해서 송수신측 사이의 연결을 미리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결 지향형 방식이 됩니다. 자, 모든 패킷은 같은 경로로 가요. 패킷 전송을 완료했을 때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을 전송하고 홀을 설정해요. 지금 연결을 하는 거죠. 야, 이쪽 경로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전송하고 야, 다 보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데이터그램 방식은 얘는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보내는데 특정 경로 없이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죠. 패킷마다 전송 경로가 달라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절절한 경로를 지가 찾아서 가기 때문에 융통성이 좋아요. 아우, 야,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에서 너무 막혀.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가자. 이런 거예요. 뭐, 가상회선 같은 경우에는 야, 부산 가는데 야, 길 내비게이션 딱 지우니까 저쪽으로 가네. 이거예요. 고정된 경로를 쭉 가는 거. 데이터그램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진흥화돼 있죠. 그래서, 야, 가다 보니까 야, 대전 쪽에서 막히니까 야, 지명을 잘 모르겠지만 야, 옆에 뭐 청주 쪽으로 해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 길이 안 막히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데이터그램이에요. 데이터 통신 시 연결 및 연결 해제 단계가 없이 각 패킷마다 수신처 주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라우팅되는 패킷 교환 방식이다.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둘 다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각 패킷은 오버헤드 비트가 필요하다. 송신지는 같지만 전송회선에 다양해서 수신되는 패킷 순서가 달라서 얘는 재조립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설명 들어갑니다. 얘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경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경로의 기준은 라우터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라우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로들이 있어요. 이게 라우터들이 있고 내가 얘네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뭐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연결돼 있을 게 있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기에 B라고 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여기도 연결하자 이렇게. 그러면 가상회선은 그러는 거야. 딱 보니까 야, 이게 최단거리인데? 그러면서 최단거리로 색깔을 좀 바꿔보자. 야, 이게 최단거리인데? 야, 이쪽으로 호 설정해서 가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 뭐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100까지를 모두 이 라인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회선이에요. 가상으로 회선을 설정해서 가는 겁니다. 자, 데이터그램은 어떤 거냐면 자, B가 있고요. 여기에 D가 있어요. B라고 하지 말자. 이게 D라고 하고 여기 E라고 하자. 그러면 D에서 E로 가는데 얘는 경로가 얘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다 연결을 해보자. 자, D에서 이제 이번에는 D1부터 시작해가지고 D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D1은 가다 보니까 야, 이쪽이 지금 길이 안 막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D2는 야, 이쪽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야, D3는 야,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순서가 없이 막 가요. 경로가 없이 막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따르게. 자, 그러면 도착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에 A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B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A, B라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 D1이 빨리 갔으니까 그 다음에 D2가 오고요. D3는 막 헤매고 있어요. D5가 오고 그러다가 또 도착했어요. D4가 도착하고 D3가 도착하고 이렇게 얘네 순서를 재정립해줘야 되겠죠? 걔가 바로 데이터 그림 방식입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패킷 교환방의 기능에는 패킷 다중화,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등이 있다. 문제 봅니다. 접속 혹은 다중화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정해진 크기의 비트수로 나눈 다음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블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패킷. 자,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선 교환기 내에서 오류 제어가 용이하다? 얘는 수신 측에서 한 달 했죠? 그래서 얘는 오류 제어가 안 된다 그랬어요. 1대1 정보 통신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회선 교환기 내에서 처리 지연 시간이 비교적 적고 빠르다. 전용 회선이라고 보면 돼요. 자, 데이터 그램 패킷 교환 방식에서 틀린 것은 수신은 송신된 순서대로 패키지 도착하지 않지요? 그래서 3번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조립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패킷 교환에서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패킷들은 전달될 때까지 저장되기도 한다. 패킷 교환망. 당연하죠. 대역폭 설정이 고정적이에요. 가상회선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경로가 갑자기 몰릴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역폭이 고정적인 것은 회선 교환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같이 축적 교환 방식이고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이 따르는데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보다 많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내가 좀 보완에 필요한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가상회선 방식을 쓰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그램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